힐 가자! 캐릭 3타 제발! 아 이거 존나 아뜬인데? 아, 한 번만! 자, 올라가자! 아우! 이천이 갑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이 되었지요. 여러분이 해운네! 여러분이 강아리! 여러분이 동백성! 오오오오오! 시소파르크! 여러분이 남포도! 여러분이 강아리! 첫번째 짱! 차랄나가시구요. 자 레드베드로 출발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어 1위 왜! 오! 오! 대박사건! 오! 오! 세안님이네! 파투님이다! 파투님! 누군지 I just wanna fall in love 어떻게 네가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네 번째 자 위에 올라가진 마지막 자아 우아하게 호우 체크 아우 아씨 아 그래도 뭐 탑 100인데 젤 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님들 5천분 넘게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방 가리게 갑니다 여기가 짐퉁입니다 여기서 잘 나와야죠 한방 가리게 갈게 아니 미안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정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데 나 마이크 존나 줄인거야 이거 이게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10데시벨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존나 워낙 커가지고 그런건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예? 어떡해요 어떡해 내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러 줄이라고 아 아 아 됐나요? 1,2,3 o o o o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 진행 Jap키 한번씩 받asa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하 다그라고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all in La Was oh K 니가 움직일 수 없게 내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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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보입니다. 염마! 아아아아아아아아 뱅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I'm a whole Wake up And watch it Let me take this one 나도 어디서 꿀리지나 너 아직 수만한 거 주지애로스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지몬 사라진 꿈 불차는 맘 시즌 월배 시즌 저 밸러 시즌 85 월배 여라 니가 85 니 뭔데 니 누군데 니가 뭔데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니가 저기 뭔데 봇 봇 봇 봇 봇 뭔데 와 아이디즈 이쁘다 존나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아이디즈 이쁘 와 이게 어떡해 배 존나 아파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배 존나 아프다 포그마 시벅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아니 그러고 보니까 4개 아까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4개 아까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직 다 안 깠네? 뭐야 이거? 아직 다 안 깠었네? 와.. 샤발 이거 아직 다 안 깠었네? 와.. 안 깠는데 포그마가 나왔어? 또 야리끼니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뒤져봅시다 오늘 신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렛츠고 렛렛 자 10유로 50부터 갑니다 포구마 일단 뛰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축계입니다 개축계입니다 이바도피치 1360 개축계입니다 시열레 3카 이거 잘 뜨거든요 가시죠 카스트로 4카 1500 Patriot 카스트로 4카 출연 보네 오 삼각 딩고린고 애쉬 리콜 삼각 수 백상시 쉐 I want to pick me out pick me pick me pick me out pick me pick me pick me out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out pick me pick me pick me out pick me pick me I want to eat 삼각 I want to pick 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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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부른거는 삼특이 버전으로 부른겁니다 여러분들 삼일동안 아쉬셨는데 삼일동안 아쉬 사아 삼일동안 지내 삼IV 삼 삼 삼 공격 gesch Steamer 바람 일단은 아까전에 그 뭐야 굉장히 이제 많이 싸주시는 오늘 아섭이 형님께서 치킨을 먹으라고 하니까 치킨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와 대박이네 아 개부럽네 진짜로 아 개부럽다 진짜 겁나 부럽다 진짜로 아 우리 아섭이 형님께서 또 아 우리 아섭이 형님 또 뵙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오늘 아섭이 형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진짜로 저도 스케줄 맡겨도 됩니까? 데라드 형이 뭔데요? 일단은 일단 치킨을 좀 시킬게요 잠시만요 아 비비큐 전화 안한지 진짜 오래됐는데 일단 흐름 끊는 기계님 내려가시고 아 근데 매니저가 너무 많 아이 주인분이 너무하다니 겁나 너무한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좋은데 아 동전이 진짜 났어 아 이거 아유 리비키 존나 오랜만에 먹는데 아우 치킨 먹고 싶어 밥을 먹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리비키입니다 아 예 사장님 계십니까? 아니요 사장님 배달가셨어요 아 알바분이십니까? 네 네 알바 오래 하신다고요 한달도 안됐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 오늘 그 뭐야 스모크 치킨 스모크요? 예 스모크 치킨 스모크 치킨 하나랑 그 다음에 콜라가 없어요 집에 콜라요? 콜라가 집에 없는데 콜라 7개 좀 갖다주세요 네? 예? 콜라 7개요 7개 콜라 7개요? 예예예 제가 먹고 빨랑 뒤져버리려구요 네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카드 계산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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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미 좋아하세요 픽미? 네? 픽미 아니요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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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미요? 이거 모르세요? 아는데 싫을래요 아아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카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고등학생 알바생분이신데 고등학생분은 픽미 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음 아니 일단은 치킨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치킨 시켰고 질라드 형님 뭐예요? 형님 뭔데요 형님? 형님 뭐 뭐 맡겨주시게요? 예 You my heart I got 주소는 안 물어보냐고? 아 주소는 말 안 해도 돼 아 주소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연세? 크아 형님 그 다 충전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어차피 오는 시간 있으니까 예 치킨 오는 시간 있으니까 형님 연세 딱 까면은 예 바로 치킨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파 좀 그만하라고? 아니 올 때 배달 올 때 동안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까는 건데 올동안만 하자 올동안만 올동안만 하면 되지 아 우리 또 NF님 또 스티커 6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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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받아 이제 딱 질라 되니까 연습패키지 딱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거 뭐야 치킨 먹고 여러분들 스타 하자고 하시니까 스타도 할 테니까 예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거 빨리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 남았어? 아니 계산기가 퇴업 들어가가지고 계산기가 퇴업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남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네 어 진짜로 수아레즈 아 이거 내가 아이디 보내줄게 잠시만 비바랑 아 오늘 좀 약간 새벽에 드라이브 같은 거 하고 싶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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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려는 좋은 것 같든 어 근데 오늘 딱 12시간 딱 끝나면은 아 이제 12시간 벌칙도 이제 다하게되서 너무 마음 편하다 어 우리 또 스티커 내게 너무 감사드리구요 12시간이 진짜 작아보입니까 형님들 12시간 방송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작아보이죠 근데 방송하는 BJ 입장에서는 12시간 진짜 긴 거거든 어 근데 와 이렇게 그래도 하루는 하루 늦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딱 하면 12시간 벌칙 다 끝나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늦췄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딱 하면은 12시간 벌칙 다 끝나서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우리 또 데이덴이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240시간 그쵸 이제 벌칙 이제 시간벌칙은 240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만 이제 딱 끝나면은 이제 시간벌칙은 없어요. 음 어? 어 너 현정이냐? 어? 현정이네? 현정아 안녕? 어 현정아 안녕? 너 키뷰 어디서 났어? 어? 뭐라고? 난 이 본방볼라고 키뷰 샀어? 아 진짜? 와 아니 누구냐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랑 이제 동창인데 중학교 때 동창인데 에 뭐 결혼을 했다고는 말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뭐 결혼을 한건데 뭐 어쩌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네일샵 네일샵 어 네일샵에서 만난 어 우리 현정이 근데 제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이뻐요 근데 좀 이런말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뻐요 근데 결혼하고 더 이뻐졌어요 진짜 한 몇년만에 봤거든요 몇년만에 봤는데 어우 더 이뻐졌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단발 단발 스타일 좀 좋아하는데 오 단발을 했는데 좀 이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좀 기회가 된다면 데리고 와가지고 합동방송하고 싶습니다 예 어 자현정 우행콕 이렇게 해가지고 유부특집으로다가 예 유부특집으로다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뺏겼습니다 그녀를 뺏겼습니다 특집 그녀를 뺏겼어 아니 근데 진짜 아 쟤는 나랑 그게 아니다 어 초등학교 때 나랑 동창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회를 만났어야됐는데 쟤는 나를 증명해줄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맨날 말선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진짜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사탕데이 그 다음에 하이트데이 이럴때 제가 항상 양손 두둑히 가방에다가 항상 짐에 갈때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선물 받은거 그거를 인증을 해줄 사람이 지금 없네 아 아 진짜 허언증이 아니라 정말로다가 어 그게 없네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그 중학교 때 또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좀 그거 인증을 해줄 수 있을거 같네 현정아 채팅쳐봐 봐봐 진짜 내가 물어볼게 제가 거짓말을 칠 일은 없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잠시만 채팅쳐봐 현정아 채팅 안치면 너 그 중학교 때 졸업사진 그냥 여기다 공개할게 야 어 치고있어 어 잠시만 야 야 현정아 현정아 진짜 말해봐봐 진짜 친구로서 중학교 때 내 인기 어땠어 솔직하게 나 30초 채팅 금지래 어 아니네 어 아니야 아니야 매니저 좋기때문에 현정아 어 솔직히 내 중학교 때 내 그 인기 여자들한테 인기 어 말해봐봐 인기 많았지 봐봐요 어 어 어 아 으 야 졸업사진 그냥 공개할게 어 졸업사진 그냥 공개할게 너 너 그냥 졸업사진 공개한다 그냥 진짜 인기 많았어 그래 진짜로 진짜 인기 많았어 근데 그거만 말해줘 그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 학창시절 썰 풀 때 제일 킹카 만났었다고 예 제일 킹카 만났었다고 여자들 중에 아 남자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자랑 어 나름 박지성 느낌 나고 귀여웠었는데 그래 진짜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해서 알지 현정아 그거 알지 우리 너머리하니 또 18개 팽강 감사드립니다 현정아 그거 알지 나 중학교 때 진짜 킹카랑 사귀었던 거 진짜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나랑 사귀었던 거 알지 어 18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퀸카 퀸카 어 또 18개 감사드리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팩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 우리 또 고래자베 형님께서 또 배꾸기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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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꾸기 감사드리고요 일단 동창 이제 동창 앞에서 이렇게 지지 지지니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돼지형님 충전 중이십니까 예 우리샵 직원들이 어 말해봐 뭐 우리샵 직원들이 우리샵 직원들이 나 괜찮대 처음에 나 기뉴다 그 사람이랑 지나갈 때 괜찮대 내 친구인지 모르고 괜찮대 잘생겼대 와 진짜 별의 별놈들 많다고 그래 그래서 나 지금 별장 사고 있잖아 얼마나 잘생겼네 얼마나 잘생겼네 야 나 근데 궁금한거 있어 야 형정 나 진짜 궁금한거 있어 야 야 지금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지금 뭐 어떤 이미지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나 진짜 궁금해 그게 응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친구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나 진짜 냉정하게 이런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라구요 착하고 웃기고 게임 잘하고 아 왜그러냐 진짜 진짜 무슨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솔직하게 나도 들은게 있어 나도 들은게 있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 일부러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안친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하고 싶어서 내려가 아 우리 또 개의대장 봉준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친해진 마음도 없었고 친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우리 봉준이니께서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님 본방으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지할게 친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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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할게 안할게 현정아 다음에 술 한잔하자 진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별로 안친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한잔하자 알겠지? 결혼식 뭐야 여보세요 아 죽을래 현정아 야 죽을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현정아 현정아 야 빨리 매니저 좀 시켜줘 치킨 검해라고 안되는데 현정아 위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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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할게 아 제발 아 우리 또 백개 넘어가는 아 공개하라고 아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아 제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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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아 어? 아니 근데 그 뭐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나는 어떤 이미지로 지금 박혀있어 니? 어 아니 솔직히 네 얘기 니 얘기 짜장실이 안나는데 흠 흠 흠 근데 근데 응 니 내 친구 진짜 좋아했나 누구 신..신.. 아아아아악 아 이상해 이상한 말 아 이상해 무슨 말을 하는거야 너 지금 방송 켜져있는데 무슨 아니 무슨 이상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왜 자꾸 누 또 네모부 만나면 개인 안부만 물어봐 흐하하하핳핳핳 흣 그러지 마라 진짜 아 아니 아니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제 친구가 있는데 중학 끄때 부터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했는데 이제 그런건데 아 아니에요 아니 태일이가 아니라 네 신 태일이가 아니라 아니일단은 그 뭐야 결혼식 опыт 못가가지고 미안해 우리 오빠 친구들이 네 방송을 봤었나봐 내 친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막 얘한테 물어봤었어 아 현장아 니 결혼실때 혹시 걔 bj하는데 걔가 오늘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대 그래 내가 그래 또 그런게 있다 아이가 또 친구니까 뭔가 또 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거 있다 아이가 그래갖고 오빠 친구들한테 오지 당연히 오지 지나니까 오지 이렇게 얘기 안왔어 아니 근데 나 그때 방송하느라고 아 못갔어 아 진짜 미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한이 있었어 진짜로 내가 못간게 진짜 너무 좀 약간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만나서 다행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나 처음에 너 먼저 맨 처음에 지나갔을때 와 뭐지 이러면서 와 어떻게 저런 차임으로 지나가지 서면에서 막 이랬어 아 근데 이따가 내가 그 신 땡땡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니를 봤다고 어... 야 근데 아줌마 되고 나서 엄청 유쾌해졌네 나 원래 이래 Most 야 진짜 다음에 술 한 번 먹자 그래 다음에 정천라큐 가자 알겠다 알겠다 아니 그러면 그거 뭐고 연락할게 아 스모크치킨 맛있게 와가 알겠어 아 아니 얘 합동방송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얘랑 합동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중학교 때 친구들 방송 나오면 재밌을텐데 아니 신씨가 뭐냐면 아니 여러분들 신씨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옛친구중에 신씨라고 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건 아니었는데 그 귀여워가지고 어 애가 엄청 막 이렇게 아기자리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엄청 작고 키도 작고 모든게 다 작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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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오해하지마십쇼 그래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어 귀엽잖아 애가 아니아니아니아니 키가 작고 막 이렇게 있어 막 얼굴도 작고 어 그래가지고 귀엽잖아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안부를 물어보지 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호감이 중학교 때인가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이제 하긴 했는데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톡이었고 이제 그 폴더폰 이제 문자였거든요 이제 알 충전하고 막 그랬을 시절이었는데 문자를 하면은 한 3시간 뒤에 한 번씩 답장이 와 계속 어 아 우리 히로니 또 백국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우리 히로니 또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니 진짜 3시간에 답장 한 번씩 오는거래 그래가지고 아 나는 얘가 나를 밀당을 하는거구나 아 아니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왜 계속 나랑 밀당을 하려고 하지 내가 계속 존나 들이댔어요 존나 들이댔는데 이게 꺼지라 하더라구 어 마지막에는 진짜 꺼지라 하더라구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었는데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있어 어 아 얘가 답장을 늦게 해? 어? 어 얘가 밀당을 하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정말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망상충이에요 망상충 아니 근데 내가 이런말 안해도 그런데 쟤도 이뻐 쟤 그 아까전에 유부있죠 쟤도 이쁜데 쟤는 항상 잡아냐 지금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 이 유부녀 두명을 모셔놓고 한번 진짜로 상담을 들어가면서 컨텐츠 한번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먼저 부탁좌드리겠구요 여러분들 예 질라드형이 데라드형이꺼 연쇄패키지 23만원치 충전했죠 형님 예 보자 데라드형이 구장같이 몇인데 1,100, 어 17억이요? 와아 터트린거 존나 많다 미쳤다 미쳤어 와아 형님 저기 14보아탱 저 오카 저 육카로가면 엄청 뻔지려할거같은데요 형님 우리 베리형이 또 중기반인산업행각 감사드리구요 와 23만원치 딱 충전해놨네 형님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어 완전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마일리지 집중형 이거 3개 사구요 예 3개 산 다음에 아니 근데 이 형님이 이 형님이 이 패키지에 어 돈을 쓴거랑 일반인이 패키지에 돈을 쓴거랑 차원이 다른겁니다 여러분들 예 치키를 포기하고 일단은 이거의 패키지에 충전을 한거기때문에 예 진짜 간절할거에요 진짜 간절할거에요 예 예 형님 진짜 잘 뛰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전에 이 형님 포그바 뜨는거 보고 어허 자기도 뜰줄 알고 알고 이렇게 맡겨주신거같은데 어 안떠 어 자기도 뜰줄 알고 예 맡겨주신거같은데 어 안떠 안떠 왜냐면 형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스읍 제가 패키지 이런거 진짜 1500만원 쓰면서 다 까봐서 하는데 잘떠봤자 잘떠봤자 차비알론소입니다 월배 차비알론소 잘떠봤자 영어언니 또 중계반에서 2개 감사드리고요 어 아 선정아 알겟당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좀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선정아 너도 보고있는거 아니까 추천 눌러라 그리고 즐겨찾기 눌러놓고 음 네이마르가 나올때가 된거 같다고 네이마르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포그마 나오는것보다 네이마르 나오는게 더 기분좋아 네이마르가 그 페이스온이 어 더 괜찮아 아 근데 포그마는 뭔가 나오면 개포스가있어 어 데라드형이 흥기목직을 듣고싶다고? 오케이 이거 탑 50대 데라드형이한테 스카이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 50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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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빨리 깟게요 일단은 형님 이피는 형님 까세요 형님 오케이 200부터 렛츠고 탑 탑 탑 탑 If 니아비 모istors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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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로 시작 만들고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막할 거 같 los Okay 51만원 온다 까지 옹 100만원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누르라 예? Just try 아아 진짜 진심을 다 해서 까고 있는데 아 그래도 로봇 좋습니다 6대장 아 지금 진심을 다해서 까고 있거든요 자 캠벨 리베리 퓨어링이 실바랑우스 호날들 63만원 에브라 62만원 클로드에 440 눈이 457 베일 890 100만원 로이스 280 베일 394 로이스 280 로이스 갑시다 형님 야무지게 갑시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거 아닙니까 야무지게 갑시다 10유로 3장부터 마스테라노 마스테라노 3카부터 콩 오케이 마스테라노 3카 3천백만원 3천백만원 좋아요 비달 4카 피케 은카 마스테라노 3 형님 클라스 올립니다 형님 클라스 올립니다 가시죠 인유커프 200 여기는 어차피 버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상관 안하셔도 되고 오케이 공룡부터 형님 올립니다 자 준이형님 300 어? 음 자 6장 한 번에 출발합니다 페레라 사카 200 콜러투레 100 니 형님 베꼽나 액초 디 어? 너무 흑인인데? 쇼 흑인 정 walk 정 와 여기 전화번호 보세요 우와 워 쌀이 질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하 하 허리 샷 쌀이 질러아 쌀이 질러아 이러한 흐우 이거 하하 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자 형님 갑시다 x5 형님 와 지혜 1억 세레이오 나무스 1억 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5카사카 1억 1억 와 대달돋는데 진짜로 갑니다 흐름탑니다 어? 오케이 33만원 와암나 코스다 3카차 베나티 1200 와 콩스다 삼카 지렸습니다 4천만원 1억짜리 두개 뜨는거 처음봤어 아르샤빈 삼카 미쳤는데요 유과인 560 노이어 삼카 마지막으로 크라우치 삼카 미쳤다 아까전에 지혜랑 라보스 미쳤어 맞지 오 미쳤는데 와 어떻게 1억짜리 두개가 뜨냐 와 아르샤빈 사카 3천만원 와 아르샤빈 사카 3천만원 삼카 오케이 괜찮아 여기서는 이제 욕심 안부려도 돼 진짜로 와 호영 사카 1400 마무리 갑시다 아 형님 형님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짭니다 저 믿으십니까 병지만은 안됩니다 예? 병지만은 안됩니다 뭐라구예? 민생이랑 병지만은 안됩니다 오케이 형님 이거 G성크 띄워드립니다 보십시오 형님 와 형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평타 아니겠습니까 형님이 좀 딜레이가 있어서 는을텐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을룡타 을룡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형님 흥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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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시고 하아.. 갑시다 형님 탑 50 한방 가리게 때 다시 한 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장씩 한 장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구요 네.. 첫번째 장부터 출발하시죠 형님 괜찮습니다 오케오케오케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방금 패키지 포고바 나온거 보셨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누굴 믿겠습니까? 저를 믿습니다 일단은 베일로 출발을 하지만 두번째 장에서 또 베일이 나오네요 음.. 좋아요 좋아요 형님 이게.. 어.. 4년 뒤 베일이 나왔는데 2년, 3년, 3년, 4년, 8년後 2년 charged 나고냄ρα 카카!! 카카오가 카카오! 예쓰!! 와.. 카카오가 카카오고요 방금 진짜 감스드님같았나요? 흐흐흐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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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가스 interested 흐흐흐흫 왜냐면 왜냐면 이제 감스드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합동 방송을 할 때 에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흐흐흐흐흐흥 아 일단 카카오 아 1억 와 좋습니다 여기 우리 골룸버스니 또 중계만에서 하나 팽 날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모두리치 440 마지막 아아아아 파이카오가 뜨네요 아 그래도 괜찮아 카카오 먹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파이카오 빼고 다 레알 마드리드네 어어 저가 반가름납니다 갑시다 형님 갑시다 형님 네 형님 뭐 원하시는데요 말씀 안해주세요 말하는대로 해드릴테니까 저 85포구바 85포구바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쪽 손에 막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카오 일단 떴을때 쌀이 질리셨을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쌀이 질릴 수 있게 내장 모두 잘할라갑니다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여러분들 12시 지났는데 추천 200개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스텝부터 스텝부터 봅니다 아 민고기가 38만원치 해서 6억밖에 못돼왔어요 38만원치 했는데 6억 뛰었다고요? 예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지금 뜬것만 해도 6억 넘을겁니다 잠시만요 형님 스텝부터 봅니다 혼자Wow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형님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시즌 봅니다 형님 이건 나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레전드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채팅창 안볼래 아 아 아 호리샛 왜왜왜왜왜왜왜 야이 0 야 아잇! 개! 야! 아니 왜이러고! 아니 미친거! 와아 형님 잠시만요 형님 제가 포구바 형님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포구바 야무지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형님 와아아아아아 포구바 호날두 형님 제가 야무지게 두개 다 띄워봤습니다 밥처럼 오러가? 어?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씨 형님 아까전에 제가 강화 강의하는거 보여드렸죠 지금 성공하거든요? 저 믿을래요?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저 믿을래요? 하나만 하면 되요 저 믿으세요 형님 믿으세요 저 아까 전에 강의할때 다 보셨죠 형님? 아이씨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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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입니까? 말입니다 생각할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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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이거 정답이 아이씨 형님 제가 1500만원 쓰면서 다 공식을 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붙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제가